2020년 9월 10일 흉과여행 53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심해지는 과정 다시 도리도 될 것이다 소식자 공포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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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이 아니라 레스토랑 같은 느낌 분위기 좋네 어.. 분위기 좋아 뭐지? 뭐야? 누구 있어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누구시니까? 어..? 누구..? 뭐지? 쎄다 쎄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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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제가..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누구세요? 잠깐만.. 방금 소리 들어..사랑..? 내가 왜 이렇게 했지? 방금 소리 들렸던 사람? 왔어.. 여자 목소리.. 여자 방금 소리! 봐봐 왔어.. 왔어.. 이제 왔어.. 누구세요? 하지마! 하지마! 하지마세요! 하지마세요! 하지.. 하지마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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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!!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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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그만 그만 그만! 와..잠깐만.. 이거 미치겠네..잠깐만.. 둘이 아니라 셋, 넷정도 되는 것 같은데.. 여러분 잠깐만요.. 세다..세다.. 세다.. 세다.. 하니야.. 어?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세요? 거기 누구 있나요? 거기 누구 있어요? 지하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나요? 지하는 여러분들 좀 이따가고.. 지금 이 안.. 소리.. 미쳐버렸네.. 미쳐버렸네.. 하지마세요.. 하지마세요.. 잠깐만요.. 하지마세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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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. 감사합니다.. 감사합니다.. 하지마.. 하지마.. 하지마세요.. 미쳐버렸네.. 진짜.. 누구 있어요? 어디 있어요..? 어디 있어요..? 뭐?! 깜짝이야.. 뭐야..? 깜짝이야..! 깜짝이야..! 어?! 이리 와! 잠깐만.. 가까이 있어.. 뭐야..? 잠깐만.. 하지마!! 하지마!! 혼난다! 하지마 혼난다! 당신이 저한테 혼납니다 당신이 저한테 혼난다고 했어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.. 당신 나한테 걸렸어 당신이 나한테 걸렸어.. nur 힘들어 안 난 gereki야 돼 잘 가볼 provide.. 당신은 높 bod賽.. لaps. 이 세 가지änger.. isp니えば.. 이리 frae.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소리야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습니까? 누구 있습니까? 사람이에요? 어디야? 어디에나 소리야? 어디에나 소리야? 뭐야..? 어디에나 소리야? 뭐야? 이건 저거는 내 스페인입니다. 어디에나 소리가 it all the time? 보컬이 사기지 않아서 그거는 그렇게 하니깐 좋은 병원에 오시고 솔직히 본격은 16만로 아 소리..소리..소리..소리..소리.. 오..이..척척해.. 소리..소리..소리..소리.. Ba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일어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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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서 봐 자 이거를 봐 여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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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1, 2, 3, 2, 3, 4. 에어윰 그다! 좋아요! 아랑겐짱 부탁드려요